삼촌 삼촌 제가 퀴즈를 할테니 맞춰보세요 맞추시면 제가 만원을 드릴게요 오 정말 대신 삼촌이 못 맞췄을 경우에는 용돈으로 10만원을 주시는거에요 알겠죠? 좋아 후회하지마라 자 퀴즈 냅니다 개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개미는 여행을 다니는걸 좋아해요 어느 날 이 개미가 달에 가는걸 계획합니다 개미가 달에 도착하는 시간은? 100년? 땡 200년? 땡 아 알겠다 코로나 때문에 못가는구나 땡 아 모르겠네 자 용돈 10만원 받아라 야호 근데 정답이 뭐니? 그거야 당연히 액션 저도 모르죠 여기요 여기요 제가 정답을 모르니까 만원을 드리면 되죠? 야 호의동 코도 가면 에이 생긴 데 거짓말 킹터 생긴 안녕하니까? 거짓말 킹터 생긴 안녕하니까? 거짓말 오직 안 생긴 거야 거기다 도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